다녀왔습니다 장찬! 어 학교 갔다 왔어?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구가 아프대 어 그래? 지구는 항상 아팠어 지금이 가장 아프대 동원아 넌 너무 걱정이 많아 응? 삼순 어릴 때도 지구는 아팠어 근데 왜 안 나와? 음 그게 치료하는 사람보다 아프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래 이게 오늘 배운 거야? ESG? 요샌 말도 어렵네 아냐 선생님이 쉽댔어 에코백이랑 텀블러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래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그럼 지구가 덜 아프다 삼촌은 학교에서 안 배웠어? 배웠지 그치? 상식이니까 지구가 아프다